아 출소한 아이들 마치 연습실이라는 감옥에서 출소한 느낌이 들어서 두부를 챙겨야 될 것만 같아요 날씨가 덥네요 파워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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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걸 샀어요 저희 집 구멍이 하나 두 개가 생겨서 왔습니다 드릴기를 드디어 샀습니다 맨날 고민하다가 어쩔까 크리스마스 물어봐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오늘의 첫날 오늘의 첫날 오늘의 첫날 오늘의 첫날 오늘의 첫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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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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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돼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쳐다봐. 오라받다니 쳐다봐. 오라받다니 쳐다봐. 좋아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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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창현이 이런거 아니야? 끝났잖아. 네! 주누누라 맛있어? 오 새로운 맛이야. 오 맛있어. 오늘 맛있어 여기 다시 해봐. 아유 맛있어. 안녕하십니까